오늘 1쿼터 내내 지금 박찬희 선수가 안 나오는데 가로채기 성공하는 이관희 선수입니다. 렛에러 골 밑 돌파. 이관희 선수가 굉장히 많이 뺏겼습니다. 만만치 않나 본데요. 손질이 굉장히 빠릅니다. 매직핸드와 더불어서 이관희 선수 어떤 별명은 없었을까요? 손질도 안전하게. 이관희 피지코 들어가면서 뱅크슛 들어갑니다. 빠르네요 이관희. 셀빈 쪽. 다시 박찬희 쪽인데 이관희가 눈치채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이관희. 샤클랑은 13초. 셀빈. 이관희 선수 굉장히 손이 빠릅니다. 이관희가 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 문태영. 이론 스텝이 후에.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이장윤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역시 손이 빠르네요. 다시 차바이. 삼성의 수비가 좋아요. 뺏어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관희 선수가. 꿀밑 돌파. 2.8초 남았어요. 석 점차 들어온 이관희 선수 받았습니다. 달립니다. 그리고 쏩니다. 성공. 자유투는 금방. 이관희 선수가 베이스라이트 타고 들어갑니다. 더블크러치. 이관희 선수가 자유투가 아니라 지금 골탠딩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관희 선수의 정말 예. 이관희 선수의 가로채기 선곡. 이 머리를 자책하고 있는 김동수 선수. 다시 가로채기 선곡. 이관희 선수. 안 넘어 상황. 가로를 그리고 컴백. 워렌덩. 청난 손놀림입니다. 이관희 선수. 지금 가로채기 장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의 가장 큰 장소 있는 양 팀의 대결. 애매한 패스죠. 끌어내고 있는 이관희. 뒤쪽에서 컴백 성공. 김패스의 3점. 그리고 애매한 패스가 이관희 선수에게 걸리면서 첫 곡의 기회를 삼성이 살려냈습니다. 커밍스가 이런 모습 때문에 더욱더 팀에서의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